이 분은 8일 만에 헤어짐 이후에 진짜 4년 만에 처음이에요. 이 분은 8일 만에 헤어짐 이후에 되게 많이 반성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남성분이... 과연... 설마... 아니, 아니.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어. 왔나 봐! 아, 깜짝이야. 그러니까 볼 때마다 자꾸 헷갈리면... 떡볶이, 분식... 이걸 마셔도 되는 거니까? 아, 이거를 못 먹어줬나 보다. 그런 거였다! 직단하니까... 소소한 데이트고 소소한 행복인데 이걸 못 했구나. 물을 따라줄까 말까 약간 망설이다, 따랐어요. 네가 올까 봐... 아, 밥 먼저 나왔어. 양쪽 다. 그리운 그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너무 짧은데 애꿎은 시계를 다 지워버리고 모두 그때 그대로의 모습 속 너만 없어 과연 누구의 X가 나올까요? 돌아오면 돼 왜? 아, 왜? 왜?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2층이야. 아, 2층이야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4년 만에 나왔어요. 우와. 2층이야. 아, 어떡해.